지난달 28일 방송회관에서 열린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 시상식. 산업방송 채널A의 특집 다큐멘터리 기술인류 끝없는 진화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선정한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으로 선정됐습니다. 이 밖에도 KBS 설 특집 내 친구는 7살, SBS 궁금한 이야기 Y 등 5개 프로그램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기술인류 끝없는 진화는 설득력 있게 인류의 미래 모습을 그렸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3D 프린터로 인공장기를 제작하는 의학기술, 홀로그램과 웨어러블 기기 등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미래 기술들, 인류의 역사와 함께해왔고, 또 앞으로 함께할 첨단 기술들이 기술인류 끝없는 진화에 소개됐습니다. 1부에서는 인류의 무병 장수를 위한 기술을, 2부에서는 이미 상용화된 첨단 기술과 함께 미래에 펼쳐질 과학기술의 혜택을 받으며 살아갈 인류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제작팀은 영국과 폴란드 등 유럽의 기업과 연구소 등을 돌며 선진 기술 사례를 담아왔습니다. 어떻게 기술이 발달을 해왔고,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어떤 기술이 발달이 될 것이며,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쉽고 재미있게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현재, 미래, 이 모든 걸 다 총망라해서 우리 인간들이 갖고 있는 정말 대부분의 많은 기술을 이 다큐멘터리에 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국 2년 만에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상을 받은 채널아이는 앞으로 더욱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우리나라 산업기술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채널아이 산업뉴스 이창수입니다. 채널A